지구 용사 벡터맨을 괴롭혔던 악당 대두사에서 사람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한의사로 이직한 우리 박미경 한의사님이십니다. 벡터맨이 남아있다. 지구 평범한 입을 수 없다. 박미경 한의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계 최초. 세계 최초. 세계 최초. 세계 최초. 메두사 출신 한의사 박미경 한의사. 그래도 같은 사네요. 메두사와 한의사. 메두사와 눈이 마주치면 돌로 변하는. 뭐야? 톤이 그대로 살아계시네요. 포기적으로 연예계 활동을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그때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 학생이었거든요. 9, 6학번이었는데 그 당시에 딱 여대생들이 신입생으로 들어가면 교양 필수 과목보다 더 중요한 게 세시를 사서 보는 거였어요. 그 당시에도 유행한 잡지. 네. 왜냐하면 너무 촌티가 심하니까 요즘 애들이랑 또 다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전속 모델 공고가 난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제가 저 그때 무슨 스튜디오 가서 프로필 찍은 것도 아니고 스냅사진 친구가 찍어준 거 냈거든요. 근데요. 된 거예요. 바로? 바로 돼가지고 모델 활동을 이제 점점 이제 시작하게 된 거예요. 병행을 하신 거군요. 혹시 이제 밀레니엄 때 사이버 가수. 아담 아세요? 아담 알죠. 아담 다음에 또 누가. 루시아. 네 루시아 나왔죠. 그게 저예요. 에? 진짜요? 아니 루시아는. 나에게 필요한 건 너뿐이야. 하지만 난 넌 본 적이 없어. 아날로그 시대였잖아요. 네네네네. 정말 얼굴을 떴어요. 조소실 같은 데 가가지고 얼굴에다가 속골을 막 이렇게 올려서 제 얼굴을 보낼 뜨고 그거를 토대로 CG 작업을 한 거죠. 아 저네. 박미경 그 한의사님이 루시아의 모델이었다는 걸 진짜 오늘 알았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에이전시나 이런 데서 연락이 오고. 연락이 많이 오죠. 드라마가 있다 하면 이제 그때 신인 연기자들은 오디션을 보러 가잖아요. 벡터맨도 이제 KBS의 유명한 드라마였기 때문에 제가 갔죠. 가서 오디션을 가서 따낸 거죠. 매두사를. 그러면 처음에 오디션 보러 갔을 때는 그냥 간 거예요? 아니면 원래는 뭐 다른 역할을 염두에 두고 가셨다가? 보통은 감독님들이 이제 역할을 그때는 따로 두시지 않고 대본 리딩을 시켜보고 아 뭐 이 역이 맞겠다 해서 이제 추천을. 주시는 거군요. 저한테 매두사를 주시면서 공주보다 이쁜 애들이 악역하는 거야 이렇게 막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까 애초에 그 뭐 악역을 하러 간 건 아니었고. 네. 이제 감독님이 일본의 경우에는 스타가 탄생할 때 그런 어린이 드라마의 그런 악역 같은 걸로 이제 시작을 한대요. 그러다가 스타들과 팬들이 함께 나이가 들어가면서 평생 사랑을 받는다. 이게 인기가 어느 정도. 우리나라 히어로 무리니까. 저는 어떤 걸 경험했었냐면 극장판을 이제 개봉하는 날. 데스크처럼 차려놓고서 거기서. 사인회 같은 거. 사인회를 했어요. 애들이. 어린이 팬들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막. 어 매두사다. 그래서. 막 무찔러야지 하면서. 아 무찔러겠죠. 약간 경계심에 갖고 와. 엄마 엄마 매두사 매두사 막 이러면서 저한테 막. 그럴 땐 좀 리액션을 해주나요. 아니면 모른 척을 하나요. 제가 약간 이렇게 째려봐줄게요. 매두사 역할도 째려봐도 되니까. 네. 우리도 뭐 예전에 그 영구와 땡치리 이런 거 하게 되면은. 장사진을 이뤘어요. 장사진을. 영화관에서 영구야를 외쳤던 친구니까. 네. 자 지금부터 어린이 친구들. 영구로 외쳐볼까요. 영구야. 목소리가 작아요. 한 번 더 외쳐볼까요. 영구야. 그러면 이제 문 딱. 영구 딱. 혹시 매두사 하실 때. 네. 제일 자주 하던 대사는 뭐였어요. 매두사의 가장 그. 매두사. 매두사. 응. 벡터맨을 없애버려. 못 없애려라 했는데. 못 없애려라 했는데. 못 없애려라 했는데. 매회. 또 있어. 뭐 있어요. 유퀴즈는. 내가 철이한다. 왜 악당들은 웃음소리가 맨날 저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내일 매두사 TV가 대부분 할 것 같아요. 뭔가 매두사 TV. TV 스킬. 지금이 돼서 다시 또 저를 기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찾아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진짜. 제가 매두사 아니면은. 여기 나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실은 뭐. 매두사에서 또 가능했던 것도. 가능했던 거 있죠. 지금은 사실 예전에 비해서. CG라든가 이런 특수 효과가. 이제 좀 발전했지만. 그 당시는 좀 어떻게 좀. 촬영하는 데 좀. 힘이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요. 그 당시는 그게 다 모형이에요. 그 당시 우주선도 모형이 있고. 이 투구가 굉장히 무거웠어요. 굉장히 무거워서. 하루 종일 촬영하고 나면. 약간 목이 이렇게. 짧아진 것 같은. 약간 목 디스크처럼. 그럴 거 같아요. 좀 저리고 아프고 좀 힘들었던 기억이 있고요. 근데 제가 힘들다고 하면 안 되는 게. 왜요. 제가 제일 꼴이었거든요 사실. 왜요. 다른 배우들은. 하루 종일 야외 촬영을. 탈을 쓰고. 해야지. 이거를 하니까. 하루 종일 찍어도 한 회를 못 건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그 자리에서. 독백식으로. 하루에 몇 회를 찍었어요. 역시 마음에 들어. 야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싸우는 않잖아. 메두사하고. 지금만 내리면 되는 거니까. 명령만 딱 내리고. 그 옆에 부하도 CG예요. 그러니까. 허공을 보면서. 뭐야. 이렇게. 이거 몇 회 찍어보는데. 여기 L이지 않아요. 또 눈을 찢겨뜨고. 올려뜨고. 어떻게 보면 메두사. 돈을 좀 쉽게 버는 편이네. 메두사. 메두사 입장에서는. 야외가 딱 한 번 있어요. 어떤가요? 감독님의 배려인데. 시즌마다 메두사가 탈을 벗게 해주는 회차가 하나씩 있어요. 그럼 무슨 회차예요? 지구인으로 변신을 해서. 지구인을 홀리는 회차. 시찰 나가는 거네요. 시찰 나가는 거네요. 이쁜 지구인 역할로 해가지고. 이제 유혹을 해가지고. 주인공들을. 주인공들을 약간 이렇게. 이렇게 부하로 삼아서. 메두사 활동 이후에. 주말 드라마 제의가 들어왔대요. 아 그래요? 맞아요. MBC 주말 드라마. 햇빛 속으로라고. 되게 힐턴 드라마 아니에요? 햇빛 속으로. 근데 제가 그때. 큰 고민에 빠졌어요. 그 당시는 정말. 뭐. 드라마 시청률 어마어마했잖아요. 전 국민이 기다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얼굴을 비춘다. 역할을 맡는다는 거는. 정말 내 인생의. 그 진로가 딱 배우로 굳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그전까지는 아니셨다는 얘기에요? 그래도 노력은 했지만. 내가 여기 배우로 뼈를 묻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까지는. 못 해봤었거든요. 그런 거를 많이 고민을 했는데. 사실. 제 한계를 너무 많이 느껴가지고. 저한테 그런 재능이 조금 부족하다. 아까 웃음이나 이런 거 톤 좋으시던데. 아 그래요? 더 좋은 분들이 너무 많고. 또 얼굴이. 너무 이쁘지도 않고. 솔직히. 아 근데. 안 했네. 왜냐하면. 제가 되게. 혼자서 다 하시니까 못 주니까. 아 죄송해요. 네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나는 명문대 출신 여배우로. 딱 내가 이 콘셉트를 내가 하면 되겠다. 될 거 같아 라고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김태희 씨가 나타나가지고. 서울대 출신에. 서울대 출신이신데다가. 너무 이쁘시잖아요. 그래서 아 나는 그냥 내 그릇이 여기까지인 것을 인정을 하고. 그만두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아 저는 그런 결정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멈출 수 있는 용기도 용기거든요. 그러니까요. 아니 왜냐하면 누구나 다 그렇잖아. 그걸 안 해? 내가 지금 이게 뭐 내 스스로는. 아 안 될 것 같아도. 일단 그 사실 유혹을 뿌리친다라는 건. 아이고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근데 배우 생활이라는 게. 대부분은 오디션 보러 다니는 게 대부분이죠. 오디션 보고 떨어지고 이런. 그런 좌절의 시간들이 훨씬 많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아 이 길은 좀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나는 조금 아닌 것 같다. 이 연기자 생활이 정말 녹록치가 않구나. 이걸 많이 느꼈죠. 배우를 그만둔 이후에 어떻게 좀 이렇게 지내신 겁니까? 복학을 해서 신문방송학과로 졸업을 하고요. 하시고. 저는 IMF 지나서 굉장히 경제가 어려웠던. 아 맞네. PD 시험을 보려고 해도. 방송 3사에서. 별로 공고도 안 나고. 그 당시에 대기업들도 다 이제. 경쟁률이 많고. 제가 뭐. 배우 생활하느라고. 뭐 학점관리나 잘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 너무 막막한 거예요. 다시 한 번 내 인생을. 다시 세팅해보자. 한의사를 해보기로 이제 마음을 벗고. 노량진에 이제 재수학원에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가 저기 혹시 몇 살 때인지 여쭤봐도 됩니까? 생활 여섯이었던 것 같아요. 한의사라는 직업은. 내가 사람들을 좀 이롭게 해주고. 아픈 분들을 낫게 해주고. 그런 주도적인 역할이기 때문에. 훨씬 좋아요. 주도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메두사를 맡았나? 그렇지. 거기서는 악당들을 주도하시니까. 주도하고. 내가 침공을 하겠다. 난 지구를. 지금은 지구인을 치료를 해보겠다. 메두사가 어떻게 보면. 극중해사라고 하면. 제가 천사를 한 거네요. 메두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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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두사가 진짜. 어디까지 얘기했지? 이제. 만족도. 그러니까 이제. 두 분은 아는 사이였어요? 네. 저 사람이 오시던데. 편하게 하세요 뭐. 아멘에서 조셉이 좀 편한함이 있어요. 제 부하하고 많이 달리. 제가 약간 좀. 그런 역할은 딱 맞죠. 그러니까 뭐 편하게. 마음껏 다루세요. 괜찮으시다면 저희 두 사람의 맥을 좀 한번 짚어봐주실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가능한가요? 네. 아 그러세요? 네. 어떻게 뭐 집에 가서 쉬어야 되면 얘기를 해주세요. 지금 바로 조퇴증 끊어가지고. 네. 왜왜왜. 결과가 좀 안 좋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너무 다이어트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런지. 네. 맥이 애기맥이에요. 아 진짜? 아 이게 진짜. 왜 웃어. 왜 웃어. 왜 웃어. 왜 웃어. 애기맥. 애기맥. 그러니까. 남자 성인의 맥이 아니고. 애기맥. 희마리가 없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힘이 없고. 몸에 물기가 쫙 빠져가지고. 아 물기가. 최근에 들었던 맥 중에 제일 웃긴다. 애기맥. 그럼 저도 한번 봐주세요. 애기맥인데. 네. 네. 얼굴을 많이 보시네요. 네. 메이크업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손이 빨가시네 진짜. 좋은 거 아니에요. 빨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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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관련이 있나요? 음. 제가 얼굴을 많이 보는 이유가. 얼굴에 다 드러나거든요. 그 사람의 어떤 뭐 특징이나. 아 드러나요? 몸의 상태가 드러나는데. 사실은 메뚜기상이라기보다는 개미상이세요. 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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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여기가 가파르고. 눈이 재빠르고. 손목 발목이 얇고. 그러니까 되게 재빠른데. 되게 부지런해. 아. 원래 체질은 지구력은 좀 떨어지세요. 아 맞아요. 원래는. 근데 지금은 그거를 노력으로 좀 극복을 하셨는데요. 네. 근데 약간의 좀 지방질을 좀 드셔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좀 먹을까요? 이렇게. 살이. 진료를 특이하게 하시네. 피하지방을 조금. 아 좀 먹을까요? 괜찮아요? 지방에서 지구력이 나와요. 다른 거 오늘 들어가면서 삼겹살을 좀 사가지고. 네네네. 집에서 치즈 한번 구워야죠. 지방에서 지구력이 나와요. 지방에서 지구력이 나와요. ăng?